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생명과학 가르치고 있는 백호 선생입니다. 자, 생명과학 1 상위권을 위한 크리티컬 스킬 2025 버전 강의 소개하겠습니다. 상위권을 위한 크리티컬 스킬 강의는 전체 연간 커리큘럼 중에 어디 있는 거냐? 자, 지금이 1월 말이에요. 자, 1월 하순으로 넘어가고 있는데 지금 선계환 이거 완강을 했고요. 그리고 스계환도 이제 조만간에 며칠 후에 완강이 돼요. 개념용 모의고사도 완강이 되고 그래서 개념 강의들이 거의 완강되는 시점입니다. 첫 번째 스테이지가 거의 끝나가고 있어요. 자, 이제 두 번째 스테이지로 넘어가는데 2월부터 시작되는 거. 그 포문을 여는 가장 메인 강의가 바로 이 상위권을 위한 크리티컬 스킬 강의가 되겠습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강의죠. 그러니까 생명과학 1 수능용 강의 중에 양대축이 있어요. 바로 개념 강의. 섬계환과 스계환. 섬계환이 그 중에 메인이죠. 섬계환. 개념 싹 다 잡는 거. 두 번째는 상크스입니다. 상위권을 위한 크리티컬 스킬 줄여서 상크스. 이건 스킬 잡는 강의. 이 두 개가 든든한 토대가 되고 거기다가 병행해서 투트랙이죠. 이 본 강의, 정규 강의 말고 모의고사로 실전 훈련까지 쫙 해주면 만점이 나오는 겁니다. 그 스킬 강의 메인이 바로 상위권을 위한 크리티컬 스킬 강의가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나옵니다. 그리고 이것과 동시에 이제 모의고사 같이 가는데 1용 모의고사 그리고 3월 초에는 출원용 모의고사가 같이 나옵니다. 이것도 곁들여서 내가 간단하게 이것도 소개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능 만점과 1등급을 여러분들이 대부분 다 목표를 할 거야. 지금 백호 강의 보려고 하는 여러분들은. 그러려면은 수능생명과학 1에서 전체 20문제 중에 열세 문제는 개념형이잖아. 이거는 섬계안, 섬계안에서 다 다룬다고. 자, 나머지 7문제가 고난도로 나오는 출원용인데 이거를 잡기 위해서는 스킬을 집중적으로 학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상위권을 위한 크리티컬 스킬, 이 강의가 필요한 거야. 참고로 상위권을 위한 크리티컬 스킬, 결정적인 스킬들을 배운다라는 뜻인데 상위권만을 위한, 이게 아니에요. 상위권이 되기 위한이야. 알겠지? 말이 너무 길어지니까 상위권을 위한 그렇게 했고 줄여서 다시 한 번 상크스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알겠지? 그러면 선생님, 처음 듣는 친구들은 스킬이라고 하는 게 도대체 뭡니까? 물어볼 텐데 자, 수능생명과학 1. 스킬이 도대체 뭐냐? 고난도 출원용 문제들이 있죠. 가계도, 막전이, 돌연변이, 세포매칭, 다인자 이런 것들. 이런 출원용 문제를 풀기 위한 그 풀이 방법이 바로 스킬인데요. 자, 굉장히 논리 과정이 복잡해요. 이걸 단축해야 되거든? 왜? 수능 시간이 제한적이라. 시간 줄이는 싸움이 너무너무 이게 중요한데 그거를 논리 과정을 단축해서 시간을 대폭 줄이려고 하는 게 스킬입니다. 예를 들어서 수능 문제를 봤는데 출원용이라 논리적으로 추리해 가는 거야. A에서 B, B에서 C, C에서 D, D에서 E까지 와야 결론, 답이 나오는 그런 문제 유형이라고 쳐봐. 이 논리 과정을 여러분들이 쭉 다 공부를 하는 거예요. A에서 B가 되고 B에서 C, D, E가 되는 이 과정을 논리적으로 공부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실제 수능 시험장에서 실전에서는 A를 보자마자 B, C, D를 건너뛰고 E로 곧바로 빵 가게 되면 시간이 대폭 단축될 수 있죠. 그래서 A를 보자마자 E가 나올 수 있게 여러분들이 트레이닝하는 이게 바로 스킬 학습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게 있어. 일부 학생들이 좀 오해를 하거나 아니면 조금 자기가 편하게 공부하려고 스킬을 A를 보자마자 E로 넘어가는 거를 단순 암기만 하려고 하는 친구들이 있어. 절대 암기하면 안 됩니다. 암기만 해서는 안 돼요. 물론 나중에 자연스럽게 암기가 되면 되겠지만 암기만 하려고 하면 안 된다고. 철저히 이해를 바탕으로 스킬 학습을 해야 된다 이거야. 왜 그러느냐. 매년 이 추론용 문제들이 살짝씩 변형이 되거나 신 유형이, 새로운 유형이 나와요. 그때 변형이 되거나 새로운 유형이 나왔을 때 암기만 하는 학생들은 못 풀어냅니다. 예를 들어서 A가 나왔을 때 E라고 하는 결론이 나왔던 게 전년도 문제라고 했을 때 그다음 문제는 A를 감추놓고 B부터 나와요. B에서 E로 결론을 내려야 되는데 오히려 더 논리적 관계가 단축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A는 E다라고 외워버리면 B가 나왔을 때 못 푼다고. 이게 기출문제 변형이에요. 알겠어요? 또는 새로운 유형이라고 하는 것도 신 유형이 나오는데 그것도 대단한 게 아니고 A가 나오는 게 아니고 A'으로 나온다 이거지. 그럼 A',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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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으로 살짝 바꿔주기만 하면 되는 건데 이걸 단순히 A에서 E를 외워버리면 프라임으로 변형됐을 때 못 푼다고요. 알겠죠? 철저히 이해를 바탕으로 여러분들의 스킬을 학습을 하고 그리고 자연스럽게 A가 E가 된다. 암기가 되는 이런 방식으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절대 오해하지 마시고 암기가 아닌 이해입니다. 그게 선행이 돼야 돼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상위권을 위한 크리티컬 스킬 상크스 강의는 어떻게 진행이 되느냐 스킬들을 집중적으로 우리가 공부를 할 텐데 그 스킬들은 여태까지 개정전 7개년, 개정후 4개년 이게 고난도 추론용이 나왔던 시기인데 11년치 기출문제들 중에 추론용 문제들을 완벽하게 분석해서 요거를 스킬로 정리를 해놨어요. 알겠죠? 분량이 그래서 많아요. 자, 그래서 총 16가지 고난도 스킬로 정리를 쭉 해놨고요. 상크스에서 그리고 요 스킬들을 내가 체계적이고 논리적으로 여러분들 이해시켜 주려고 단계별로 내가 한 스텝, 한 스텝 밟아가면서 할 겁니다. 그리고 일부 스킬들은 유형별로 또 정리를 해요. 작은 유형별로 또 쪼개서 내가 요렇게 쭉 설명을 할 거야. 굉장히 체계적이고 논리적으로 교재 구성, 강의를 진행할 거다. 이렇게 보시면 돼. 자, 그리고 이런 질문 가끔 하는데 선생님, 섬계환이나 스킬로 안에서 스킬을 어느 정도 배웠잖아요. 그 스킬들은 다루지 않고 여기서는 심화 스킬만 합니까? 아, 그렇진 않아요. 섬계환, 스킬로 안에서 했던 스킬, 한 30% 되거든요. 요 기본적인 스킬 포함해서 모든 스킬을 상크스에서 다 다룰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면 되고 자, 또 하나 전년도에 상크스를 벌써 공부했던 친구들이 꽤 있어요. 또는 2024, 2024 버전의 상크스가 있는데 그걸 들을까? 완강이 다 되어 있으니까 2호 상크스로 내가 바꿀까? 고민하는 친구들이 많아서 올해 변화되는 부분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는데 결론부터 얘기하면 내용적인 변화는 크지가 않습니다. 형식적인 변화가 좀 많아요. 왜 내용적인 변화는 별로 없느냐? 전년도에 여러분들이 다 알다시피 정부에서 급작스럽게 킬러문항 배제 정책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추가로 과학탐구 신유형을 내지 않겠다라고 얘기하고요. 근데 요거를 평가원이 정말 생명과학원은 충실하게 그 정책 변화에 따라서 문제를 냈기 때문에 새로운 유형이 거의 없었어요. 최고난도 킬러도 조금 쉬워졌고요. 그래서 새로운 유형이 거의 없어서 24 상크스에 비해서 25 상크스가 내용적으로 크게 변하는 건 없어요. 기출들이 그렇게 나왔으니까 올해도 그 기조가 유지될 것 같다라고 주의심문스럽게 예상은 되는데 하여간 그래서 전년도 경향 반영한 일부 스킬만 좀 업그레이드해서 내용, 스킬 내용에서 약 10%만 수정을 했습니다. 물론 10% 말고 다른 것들도 좀 다듬어주긴 했습니다. 훨씬 더 좀 좋아졌어요. 그래서 아주 매끄러워지고 연결, 유기적인 연결도 잘 되고 그렇게 됐는데 일단 내용이 바뀐 거 한 10% 정도 대신 형식이 많이 변경이 됩니다. 한 20% 정도 그 형식 변경된 거 뭐가 있느냐 스킬 편에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조금 더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좀 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 내가 스킬을 설명 쭉 하고 난 다음에 예시를 보여주거든요. 근데 전전도까지는 내가 스킬 어떤 명제를 쭉 설명하고 난 다음에 예시를 내가 직접 다 풀어. 그런데 이번엔 그렇지 않고 이 예시를 문제 형식으로 바꿔가지고 여러분들이 직접 풀도록 내가 유도할 거야. 알겠지? 훈련이 좀 더 되겠죠. 그렇게 내가 이렇게 예시를 바꿀 거고 또 이 분량도 조금 늘렸어요. 이거 말고 예시 말고 옆에 붙어있는 필수 예제도 있거든. 같이 해서 좀 분량을 늘렸다. 알겠지? 자, 근데 전년도 예시에 있는 해설들이 너무 아까워요. 그거 내가 복습력으로 많이 썼는데 그런 친구들이 있는데 예시, 전년도에 있었던 그 해설들은 전부 다 미니 스킬 보고 다 보냈습니다. 여기 다 들어있으니까 복습할 때 이걸 참고하시면 되고요. 자, 또 다른 형식적인 변화가 또 뭐가 있느냐. 출제 가능성이 낮은 스킬들이 좀 있습니다. 이것들을 내가 심화라고 하는 이 라벨을 붙여서 표시를 좀 해놓았습니다. 모든 교재. 그리고 강의하면서 이게 심화라고 내가 다 설명을 해줄 거야. 어떤 것들이 심화냐. 난이도가 너무너무 높은 것들. 내가 이따 얘기해줄 텐데 너무 높은 것들. 그리고 너무 오래된 유형들이 계속 켜켜이 쌓여있는 것들이 있어요. 이것들은 출제 가능성이 좀 낮다 이거지. 그래서 이것들은 여러분들이 선택적으로 공부할 수 있게끔 부담을 좀 줄여주려고 합니다. 줄여주려고 합니다. 아, 내가 이거 참 이거 좀 시간 없어서 힘든데. 또는 나는 무조건 만점이라기보다는 한 1등급이나 2등급만 해도 되는데 그런 친구들이 있을 거야. 그런 친구들은 이 심화에 대한 부담은 조금 덜고 공부하셔도 돼. 그렇지 않고 나는 심화까지 완전히 완벽하게 공부할 거야. 난 무조건 만점이 목표야. 또 정부 당국에서 갑작스럽게 또 어렵게 낼 수도 있잖아. 그것까지 대비할 거야. 그럼 이거 다 공부하시면 되고. 그렇게 내가 심화 표시를 해줄 거라 이런 얘기야. 분류를 해줄 겁니다. 마지막으로 문제편도 또 있어요. 스킬편 말고 문제편이 있는데 여기에 평가원 모든 추론용 기출들을 다 집어넣습니다. 그런데 전년도에는 이 추론용 기출뿐만 아니라 이 추론용 기출을 살짝 변형한 변형된 그 기출 문제들도 있었거든요. 기출 변형 문제. 그거는 오래 뺐어요. 왜? 이 변형된 기출 변형을 집어넣더니 그게 난이도가 훨씬 더 어렵거든요. 학생들이 그 문제를 풀다가 한 문제 풀었는데 심한 경우 20분, 30분 걸리는 어려운 문제들도 많았다고. 왕당을 못하겠다는 거야. 그런 피드백이 작년에 엄청 많았어요. 그래서 기출 변형을 내가 계속 풀어야 되나요? 고민 많이 하는데 올해는 그걸 뺐습니다. 그래서 왕당 부담을 줄여주고자 이것도 기출 문제만 집어넣습니다. 물론 기출 문제만 집어넣어도 추론용 기출 분량은 늘어나 있어요. 왜? 자연스럽게 작년에 6월 모평, 9월 모평 수료 문제가 있으니까 기출 문제 자체는 늘어나 있죠. 다만 기출 변형만 뺐다 이거야. 그런데 기출 변형을 또 풀어보고 싶어하는 학생들도 있지. 아주 상위권 학생들, 최상위권 그런 친구들을 위해서 기출 변형 문제들은 또 이걸 모의고사 형식으로 다듬어서 내가 추론용 모의고사라고 하는 걸 새롭게 올해 출시합니다. 여기에다가 다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문제는 여러분들이 충분히 풀 수 있게 공급해 주니까 걱정하지 않아도 되고 이런 식으로 내용 좀 수정하고 형식적인 수정, 이게 좀 많이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생각해서 16가지 고르난도 스킬이 어떤 건지 좀 소개합니다. 자, 이렇게 쭉 돼 있어요. 그래서 작년과 이 스킬 단어는 동일합니다. 16가지 스킬. 먼저, 이 1, 2, 3은 여기가 소위 말하는 비유전 스킬들입니다. 막전이 근수적, 혈액형. 혈액형, 이게 좀 고민이 됐었어. 그래서 이걸 뺄까 말까 하다가 갑자기 작년 수록이 뻥 나왔지. 여전히 유지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부터가 이제 유전인데 유전도 좀 나눠주면 핵형 분석부터 6번, 여기 세포매칭 변형까지는 세포분열 내용이야. 그리고 여기서부터 7, 8, 9, 10까지는 여러 가지 유전들에 해당되는 내용이고 11부터 14까지가 그 유명한 가계도입니다. 가계도가 엄청 누적된 문제들이 많아서 변형들이 많아서 가계도 한 테마가 4개 스킬로 나눠져 있어. 그리고 도림 변이가 두 가지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서 작년도에 비해서 좀 달라진 것들이 있어요. 내용적으로 달라진 것들. 뭐가 있느냐? 자, 가계도 변형 그리고 세포매칭의 변형 복대륨 유저는 작년에 비해서 내용이 10% 이상 바뀌어 있습니다. 이것들은 그래서 새롭게 좀 들어간 것들도 좀 있고요. 자, 그리고 여기 있는 10번 다인자의 변형 특수각에도 세포매칭과 도림 변이 여러 가지 위전과 확률 이 4개 스킬들은 한 5에서 10% 정도 내용을 조금 가미하거나 좀 변경을 좀 해놨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것들도 조금 조금씩 다 다듬어 놨고요.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스킬들이 변형이 되어 있고 16가지로 준비되어 있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되고 자, 아까 스킬편 예시 문제가 변화됐다 그랬지 그것도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작년은 예시를 내가 어떤 스킬의 명제를 쭉 소개한다고 그리고 이 스킬 명제를 문장으로만 보면 여러분들이 이해가 안 될 때가 많아. 그래서 예시를 보여주는 거야.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오는데 이것이 이런 명제랑 이렇게 적용되는 거야. 내가 친절하게 설명을 다 해줘요. 근데 이렇게 설명을 해줬더니 애들이 효율이 조금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올해는 어떤 명제를 소개를 해. 그리고 니네가 한번 이걸 맛을 봐. 니네가 먼저 풀어봐. 라고 내가 수업을 진행을 할 거야. 그럼 너희들이 이거에 대한 답을 여러분들이 스스로 해보는 거야. 처음에 힘들겠지? 그리고 내가 곧바로 설명을 해주면 훨씬 더 효율이 높아질 거다라고 보는 겁니다. 학생들이 많이 또 이걸 요구를 했어요. 알겠죠? 그리고 이거 양도 좀 늘려놨고. 알겠지? 이렇게 되어 있는 걸 다 빼고 질문으로. 대신 이거는 미니 스킬북으로. 미니 스킬북으로. 알겠죠? 자, 이번엔 미니 스킬북으로. 자, 이번엔 심화 선정한 것들이 있다 그랬지. 그걸 좀 소개를 좀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유전 중에 염색체별 사각형 스킬이 있어요. 내 이름은 염색체별 사각형 스킬인데 2, 2학년도 수능에 나왔었던 건데요. 어우,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역사상 가장 고약한 문제 아닐까 싶은 정도의 그런 문제인데 이거는 다시 나오기는 조금 어렵지 않나. 킬러 배제의 정책이 유효하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심화로 따로 내가 표지를 해놨습니다. 설명을 다 하긴 해요. 똑같은 시간 동안 내가 설명을 다 한다고. 알겠지? 다만 심화 라벨을 붙여놓겠다 이거야. 그리고 복대립 중에 중간 포함 4개 복대립. 이것도 요즘에 잘 안 내요. 개정 전에 좀 나오다가 요즘에 안 내더라고. 그래서 오랫동안 안 나와서 이것도 심화 표시해놨고. 다인자 유전 중에 다인자와 단일 인자 함께 제시한 유형이 있어. 이것도 요즘에 잘 안 나와. 오래된 거. 어렵진 않지만. 다인자 유전의 변형 중에 세쌍 모두 연관이나 이연관 일동립이 있어요. 이게 2, 2학년도 6월 모평에 딱 한 번 나왔거든요. 정말 이것도 고약스러워. 이거에 대한 분량이 너무너무 많지만 설명은 내가 다 해요. 이것도 심화 표시를 좀 해줄 거야. 그리고 연관 가기도의 연관 영질 정보 빠르게 찾기. 그래서 이연 부모 찾기. 상동분리 열성 스킬.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 이것도 예전에 나왔는데 요즘에 잘 안 나오더라고. 그래서 어렵진 않아 심화 표시합니다. 가기도 변형. 여기도 그렇지만 연관 가기도 이것도 그렇지만 가기도 변형 중에 가기도가 매년 한 문제가 꼬박꼬박 나오고 가끔 어떤 해는 두 문제씩 나서 누적된 문제 유형이 너무너무 많은 거야. 근데 요즘에 안 나오더라고. 꽤 오랫동안 안 나온 유형들은 또는 너무 어려운 유형들은 따로 이것들 심화 표시를 다 해놓는다. 이런 얘기고. 특수가게도 이게 복대립 가게도. 복대립 가게도 중에 2, 3 순위에 나온 것도 있지만 그건 쉬워요. 반성 가기도야. 복대립. 그거 말고 2, 1 순위에 나왔던 것들 있어. 2, 1. 그것들은 너무 어렵기도 하고 요즘에 잘 안 내더라고. 이것도 심화 표시하겠습니다. 그리고 셀프 베이칙 도련별 중에 2회 염색체 비블리. 이것도 꽤 오래전에 나왔던 것들 거의 안 나와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심화로 표시하겠다. 이해가 되죠? 공부했던 친구들은 당연하네. 저건 심화로 표시해야 되는 거네. 라고 느낌이 올 거야. 안 가르치는 건 아니다. 다시 한 번. 내가 만점. 무조건 나는 이거 다 맞아야 돼. 갑작스럽게 정부 정책당국의 교육 방침이 바뀌어가지고 수능이 어려워지더라도 난 다 맞춰낼 거야. 그런 친구들은 공부하고 이거 부담이 돼요. 그런 친구들은 조금 부담 적게 가져도 되고 그렇게 내가 가이드를 해줄 겁니다. 상크스 교재 구성은 주교재 3권 한 세트로 돼 있고 스킬 편이 이제 강의 듣는 본 교재입니다. 그리고 문제편 기출문제 쭉 모아놨고요. 미니 스킬북 복습용 요게 3권 한 세트로 주교재가 되어 있고 그리고 요거는 선택적으로 여러분들이 구입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렇게 돼 있는데 가급적이면 하세요. 1용 모의고사가 있습니다. 16문제로 돼 있고 20회분 되어 있습니다. 개념형 열세 문제랑 중난도 추론용 세 문제로 구성되어 있는데 요것도 전년도 작년에 보면 너무너무 많이 도움이 됐다라고 합니다. 상크스 주교재와 동시 요거는 여러분들이 출시 구입할 수 있습니다. 부교재로 또 하나 나오는 게 추론용 모의고사 올해 새롭게 나오는 건데요. 4문제 추론용 모의고사만 집중적으로 하는 거고 30회 분량입니다. 가계도 두른변이고 포함해서 여기 1용 모의고사는 추론용이 중난도거든요. 근데 여기는 가계도 두른변이고 최고난도 문제까지 다 집어넣어서 4문제씩 부담 없이 추론용만 집중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거. 근데 요거는 3월 초에 나올 거야. 알겠지? 자 그렇게 되고 자 가만 보면 상크스의 전년도의 이 문제편의 기출 변형 문제들이 빠졌다 그랬지. 일루 들어갔다라고 여러분들이 알 수 있고 또 하나 1용 모의고사랑 추론용 모의고사 합치면 16문제 4문제 이게 한 세트 20문제 모의고사가 됩니다. 요걸 단계적으로 공부하라고 내가 이렇게 해놓은 거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알겠지? 그래서 요렇게 구성되어 있다. 그래서 웬만하면 주교제와 함께 요것들도 여러분들이 같이 공부를 해야 훨씬 더 효율성 있고 여러분들이 모든 걸 다 체계적으로 완벽하게 실전대비까지 공부가 될 것 같아. 문제제공 요거 보겠습니다. 문제가 얼마나 되나 선생님 문제가 좀 줄어서 걱정인데요. 걱정하지 마세요. 스킬편에 예시 175문제 문제 형식으로 다 바꿨다 그랬어. 필수의 예제도 있어요. 97문제 그리고 문제표를 고난도 기출 자연적으로 전년도분 해가지고 더 늘어났다 그랬죠. 179문제 그리고 부교제 1용 모의고사가 320문제 추론용 모의고사 3월달에 나오는데 120문제 거기에다가 추가로 PDF로 제공해 주는 문제가 있어. 교육청 기출 200문제 요건 개념용 추론용 다 있어. 전체 합치면 1100문제 가까이 됩니다. 엄청나게 많은 문제예요. 상크스와 함께 여러분들이 이 문제 쭉 풀어주면 진짜 만점 나옵니다. 알겠죠? 자 수강 대상은 느낌이 나오죠? 1등급과 만점을 목표로 하는 학생 고난도 추론용 가학위도를 필두로 한 이 고난도 추론용을 제대로 모두 문제 깔끔하게 풀고 싶어하는 학생들 그리고 풀이 시간을 단축하고 싶어하는 학생들 다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인 여러분들이 내가 조건 좀 깝니다. 섬기안과 슬기안을 꼭 한 번 이상 공부해 본 학생들이 들었으면 좋겠어. 그것조차도 안 했다 그러면 이거 듣기 어려워. 알겠지? 선생님의 섬기안, 슬기안 말고 다른 방식으로라도 독하게 됐건 아니면 다른 선생님이 가게 됐건 개념 학습을 어느정도 하고 난 다음에 또 스킬도 어느정도 공부하고 난 다음에 들어오면 훨씬 더 상크스 공부하는 게 수월할 거예요. 자 그리고 N수생들 선생님 N수생 내가 2월부터 시작하려고 하는데 재수를 그런데 섬기안부터 들어와야 되나요? 고민 많이 하는데 전년도에 수능에서 작년도 2등급 이상이다 그러면 곧바로 상크스 들어도 됩니다. 개념 부분은 여러분들이 병행에서 슬기안을 빨리 들어도 좋고 아니면 개념형 모의고사로 쭉 여러분들이 공부하셔도 좋고 따로 그냥 독학으로 서브루토 읽어도 좋고 그렇게 하시고 상크스로 곧바로 들어와도 좋아요. 알겠죠? 또 하나 고위 학생들 중에 내신 대비로 이걸 들을까요? 고민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거는 학교 자기 고등학교의 내신 문제 난이도에 따라 달라지는데 예를 들어 과학구나 자사구나 과학중점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내신의 생명과학 원문제가 어려워요. 수능 수준 이상이 되는 학교도 있어요. 그런 학교들은 상크스를 들어주시고 그렇지 않은 일반적인 학교들은 그냥 섬기안만으로도 내신은 다 커버가 됩니다. 알겠죠? 자기 학교 이런 학교가 아니더라도 자기 학교 내신 문제를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다운받아서 보시라고 어려운데 판단되면 상크스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강의 형식은 전체 60강 정도 될 거야. 스킬편 강의 다 하고 문제편도 기출문제 해설 다 합니다. 전체는 다 스튜디오 강의 자 주 3회 촬영 정도 될 것 같아요. 주 3회 한 번에 3강 내지 2강 해가지고 일주일에 6강 내지 9강씩 착착착 업로드가 될 거고 요일을 따로 지정하지는 않겠습니다. 되게 빨리 올라갈 거야. 자 그리고 교재는 1월 26일날 여러분들이 이제 구입할 수 있을 텐데 그때 이제 메가스터디 교재체 입고가 됩니다. 자 근데 강의는 1월 30일부터 이때부터 이제 업로드가 될 거야. 알겠지? 그리고 4월 한 초중순에 완강이 될 텐데 좀 내가 땡겨서 보통 3월 말에 완강되기도 하고 그래요. 하여간 요렇게 강의는 진행이 될 거다. 교재는 요런 디자인으로 나옵니다. 워낙 올해 섬기한과 슬기한 그 개념완성 교재가 디자인이 아주 괜찮았죠? 기대 많이 하는데 요것도 실물 보면 여러분들이 기대하셔도 좋아. 요건 조금 더 어두운 톤으로 했는데 좀 고급스럽습니다. 알겠죠? 호랑이 그림으로 쭉 이렇게 해놨고요. 자 보다시피 3권 한 세트라고 했는데 4권으로 보이죠? 왜 그러느냐 문제편이 분권이 돼 있습니다. 정답가 해설을 얇은 그 정답가 해설로 분권을 해놨어. 많은 학생들이 섬기한 슬기한에서 요구를 했는데 내가 그렇게 했거든? 어우 너무 좋아하더라고. 자 그래서 분권이 돼 있다. 문제편 해설 따로 펼쳐서 공부할 수 있도록 근데 요걸 또 자주 잃어버리기 때문에 요 정답핏 해설은 내가 PDF 파일로 따로 제공도 해줄 거야.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 여기에다 추가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요 부교재로 1용 모의고사 또 여기 이미지 아직 안 나와서 안 해놨지만 추론용 모의고사 3월 초에 같이 나옵니다. 선택적으로 구입할 수 있게 해놓을 거야. 자 교재도 자세히 보면 기출을 바탕으로 해서 단계적 스킬이 설명이 돼 있어. 먼저 이 첫 번째 뭐 단원이다. 뭐 16번째 마지막 단원인데 보면 표로 기출 문제 언제 언제나 하는지 싹 다 정리를 해놨습니다. 기출을 근거로 기출 바탕으로 다 스킬이 제작됐다는 얘기야. 그리고 여기에 문제편 1단계 2단계 들어가거든요. 자세히 보면 1단계가 이렇게 돼 있고 2단계가 이렇게 돼 있고 3단계가 이렇게 돼 있고 심지어 뭐 6단계 7단계까지 가는 것들도 있어. 이렇게 공부를 체계적이고 논리적으로 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이건 싹 다 내가 정리해 줄 거야. 자 그리고 심화 스킬 이렇게 표시를 내가 해놓을 거야. 앞에 다 얘기했죠. 자 그리고 예시와 필수의 제 이렇게 예시들 자 쭉 질문 형식으로 다 이렇게 돼 있고 필수의 제 있어. 예시 그 다음에 필수의 제에서 이거는 문제 형식으로 쭉 풀 수 있게끔 스킬편 본교제에 되어 있고요. 본교제의 마지막 매 단원 스킬 패스트 스킬에서 스킬을 총정리하는 겁니다. 매 단원마다 알겠죠? 이거 미니 스킬 부기에도 다 있어서 복습할 때 이거 위주로 여러분들이 하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고요. 고난도 초론용 기출 문제편 기출 문제들 이렇게 양쪽으로 되어 있고 필기할 게 많기 때문에 여유 공간을 좀 많이 뒀어요. 자 그리고 여기에 이 기출 문제들이 얹어 나왔고 정답일이 얼마인지도 다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비타민 교제에서 따로 나중에 한 권 더 구입하려고 하는 친구들은 또는 잃어버린 친구들은 단독 구매도 가능하다. 정답일 해설 이거는 얘기한 것처럼 분건이 돼 있다 그랬지. 그래서 편하게 공부할 수 있게 해놨고 자 미니 스킬북 강의 보조로 내가 이제 강의할 때 많은 말들을 하고 판서를 하는데 그걸 여기다 대부분 다 실어 놨어요. 알겠죠? 그리고 여기다가 복습용으로 또 여러분들이 공부할 수 있게 작은 사이즈 스프링으로 되어 있고 이거 좀만 더 자세히 보면 어떤 예시가 있어. 그걸 이렇게 해서 해가지고 예시풀이를 자세하게 수록을 해놨다. 그래서 이거는 복습용으로도 되게 좋다. 보시면 되고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비타민에서 단독 구입 가능합니다. 자 부교제 1,6 모의고사 보겠습니다. 2등급 목표고요. 이건 내가 오리엔테이션 따로 찍을 거야. 좀 이따가 자 16문제 모의고사 총 20회 분량 개념형 13문제 중난도 출원형 3문제 중난도 출원형 3문제는 막전위 근수축 핵형 분석 이게 이제 메인이고 세포매칭 다인자 복대립도 군데군데 들어갑니다. 그래서 중간난도까지만 그러면 2등급이 충분히 가능해져요. 이걸 쭉 훈련하는 거 봉투 모의고사 형식으로 들어갑니다. 하나 더 출원형 모의고사가 3월 초에 나온다고 그랬죠. 올해 처음 들어가는 거야. 이것도 나중에 오리엔테이션 따로 할 거야. 이건 1등급 목표. 4문제 출원형 30회분 되어 있고요. 가게도 들으면 그러니까 포함됩니다. 포함됩니다. 출원형으로. 그리고 이거 문제가 어떻게 구성됩니까? 공비하는데 지금 제작 중인데 기출 변형 문제 이거 수정해가지고 쭉 들어갑니다. 즉 전전도 상크스의 문제편에 있었던 그것들이 들어가는데 40% 정도 그리고 완전 추가 신규 제작하는 거 60% 정도 이 정도 분량으로 책자 형태로 준비가 될 거야. 기대하셔도 좋아요. 알겠죠? 이거 싹 다 하면 1등급이 가능하다. 이런 얘기고. 자 교육청 문제들도 쭉 제공이 되는데 이건 전년도 이미지인데요. 강의 끝에 보면 이렇게 종이 접어놓은 거 있어. 교육청 문제들입니다. 이거 다운받으면 교육청 문제들도 쭉 제공이 될 거야. 200문제. 알겠지? 자 이 정도로 해서 상크스 강의 소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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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